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그냥 롤러만 타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잖아 또 뭔가 준비하셨겠잖아요 아니야 난 재미있는데? 준비 준비 진짜 왜는 없다 준비 시작 끝났어 이겼어 잠시만 안쪽은 멈춰 역시 압도적이네요 비하인드 백드립까지 여유로워 왼손으로 야하 또 반대로 여유로워 준비 시작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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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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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개 1 2 3 4 5 4개 5개 1 2 3 4 5 4개 그렇지 끝났어 와 뭔데 우와 뭔데 뭔데 어 또 뒤로 연속 2개 1 2 3 아 이거는 빨리 하겠다 우엑 우엑 아 이거는 빨리 하겠다 우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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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아 난 신발간을 내가 묶었으니까 난 신발간을 내가 묶었으니까 fidget 내가 이제 앞으로 연승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잠깐만 내가 이제 앞으로 연승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내 손을 안으로 연승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내 손을 안으로 연승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내 손을 안으로 연승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